오늘은 실내에서 스튜디오가 아니라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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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부터 갈게요 캡은 캡틴이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가 사는 수도 어피얼이 나타나서 부정적대는 어피얼 사라지다 보어링 게임 하면 지루한 게임이 되죠 I'm bored 하면 내가 지루한거고 그래서 보어링은 지루한 볼링이 지루한 이렇게 외워주세요 스케어링은 스케일이 너무 큰 영화 무섭죠 스케일이 큰 영화가 무서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아르규는 아줌마들이 주장하다 주장의 아줌마들이 좀 쎄게 쎄게 올라오는 우리나들이 어린애들을 허용하다 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성적이 업그레이드 대응이 올라오는 카몬만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캡틀 캡틀에서는 수업 업계열의 반대말 볼링이 지루하는 스케일이 큰 영화가 구성은 바이러스고 이 중간에 있는 연상어들을 연결어들을 이야기해주세요 아줌마가 주장하다 볼라드를 사용하다 업그레이드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는 학년 프로 선수가 향상시키다 화장지가 엄청나게 거대한 자 씹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자 이제 뜻만 내리고 있습니다 밝은 바이러스고 출발 시도 사라지다 지루한 무서운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따라 해야되니까 지금 잠깐 텀을 들어서 이야기해줄게요 9시자마다 오락하다 흥미는 상상시키다 거대한 문단 동작이 되니까 스튜디오만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스튜디오 어딘지 아시죠 아니 진저찜 시뮬러는 same 비슷한 유지우스는 주스 에이진은 나의 시대에 서포터는 서포터사가 진심이다 트윈은 LG 트위즈의 쌍동이다 피스풀은 피스가 평화니까 평화적이다 트러스트는 사이가 틀어져도 믿어주다 지니어스는 유전자가 천재성 애슬리트는 애슬리트는 운동선수 롤은 롤플레이할 때의 역할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이거는 세임이니까 비슷한 주스, 마시던 주스의 양을 줄이다 시대 서포터즈 LG 트윈스 썬리의 평화가 가득 차서 평화적인 사이가 틀어져도 믿어주다 유전자의 천재성 SM의 운동선수 롤플레이하는 역할 정말리 해야 되겠다 유사한 슬리다 나이 지지하다 유사한 상대는 평화로운 지지해 다행제성 운동선수 워크 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2에서 30까지 22 선수 22는 레인 레인 연결어 비가 와서 망치다 야구하려고 했는데 프로 프로라는 것을 증명하다 스탠드는 서서 참치가 지속되다 리시브는 대구 선수가 오션은 오션파다 로맨은 오션파다 로맨스는 로맨틱산자 이븐 앙그리 바람의 명사형 레전드 메뉴의 레전드인 메뉴의 전설 박수성 선수 리스 신화처럼 존재 신화가 분존재 여기 또 보지 수 장군 레인 비가 와서 망치다 연구 선수가 증명하다 서서 지속되다 매구 선수가 바다다 오션 바다 시원한 바다를 연속하고 로맨틱 로맨스 데블 악마가 생각한 앙그리의 명사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미세이 미세이의 수지 신화 망치다 입증하다 지속되다 받다 바다 미세이의 사악관 어 동료 레전드 전설 신화 보이자 보이자 근데 아직까지 훨씬 빠르네 에드로가 같은 부분들 그쵸 심심하네 그쵸 심심하네 그쵸은 핏 드론은 뱃은 뱃은 베풀텐데 머드 머드팩에서 사용하는 진흙 드럼 드립이 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 방울 플러드는 플로우 플로우를 연결하면서 흘러서 넘치는 홍수 휘어 피해갈 만큼 두려운 마인드 마음 에이지는 라이프 오덜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하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플로우 피처 테이크 픽처 사진 그림 드럼 배틀 머드팩 드립 떨어지는 물방울 플로우 흘러가는 홍수 피어 피해갈 만한 어 조폭이야 피해가야 되는 갈 만큼의 두려움 마인드 마음 에이지 나이 오덜이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하다 어 피처 그린 드론 음 북이고 배틀 장진 머드 진흙 드랍 입방울 황수 두려움 마음 나이 명령하다 어울려 잘했어 수지 수지를 학생이라고 생각하겠다 이제 회전 35초